소주 하나 갖고 와요 소주 하나 갖고 와요 소주 여기 보면 다 갔어? 여기 집중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? 스피킹이에요 여기 45대 45분이 이게 비싼다 여기가 비싼다 여기가 비싼다 여기가 비싼다 이 형은 다 페이비 스타트 아니다 우리 비비야 왜 갔지? 커피 하나? 남자와 비슷한거 아니 이 형은 시간이 시간이 2분이 더 남았지 페이비가 더 많은 곳이 다 이 형은 70 70 70 70 70